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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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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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액션 완전 기대 이상인데? 경찰 사이렌에 저렇게 쫘나? 제가 기질을 좀 발휘해 봤습니다. 아, 할 일 한 거니까요. 감사해서는 괜찮습니다. 구청에서 나왔어요? 어? 이렇게 세련된 공무원 봤어요? 사실 전 심령 현상을 연구 중인 사람인데 이곳에서 아주 강한 기운이 느껴져서 와본 겁니다.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이곳에는 지금 원혼이 있습니다. 그 원혼이 그쪽을 원망하고 있네요. 원혼이 여기 있는 이유가 날 원망해서라고? 뭐지? 그대로 두면 점점 원망이 커져서 그쪽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. 혹시 최근에 의뢰받은 부동산 물건 있습니까? 아... 거기서 붙어왔구만. 다행히 붙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깔끔하게... 너 사기꾼이지? 운동하셨나 봐요? 내가 순발력은 어디 가서도 안 빠지는데 엄청 빠르시네. 넣고 얘기하시죠. 내가 풀 수도 있는데 다치실까봐. 아! 그래 나 사기꾼이야! 근데... 그쪽도 사기꾼이잖아. 다 알고 왔거든? 드림오피스텔. 내가 한 달을 공들인다니까 당신은 빠져. 이 바닥에도 상도라는 게 있어? 상도? 제 명대로 살고 싶으면 당장 다른 직업 찾아. 그렇게 계속 귀신 사기 치고 다니다가는 급살 맞는 수가 있어. 야야야야야야. 괜찮아? 야, 저 여자 너 왜 이래? 그러니까. 도와줬더니 어떻게 왕따금이야! 드림오피스테로 가자. 지금? 왜? 퀄리티 최상으로 다시 세팅해. 다른 직업 찾는 게 누군지 두고 보자고. 퀄리티 최상으로 다시 세팅을 진행해!! 퀄리티 최상으로 다시 세팅해봐. 에서 om